예, 박션취를 갑시다! 박션 바치질들에요 잠시 다시. 사실 오래 오면 7시 되었습니다. 옆에서 비교가 되잖아요? 정수동 사람이 있어요, 너무 빛나고 보이시잖아요? 생일이에요. 생일이에요. 여기는 50%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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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. 어떻습니까 지금? 사실 강수가 되기 전에는 생일을 부를 때 축하하는 분들이 없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오이고 지나가거나 친구들끼리 술 먹고 땡이었는데요.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녀들의 축하 노래를 들어보면 이게 처음이라서 정말 잊지 못한 추억이 될 것 같고요. 제가 들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. 자 지찬씨 뭐하나 주고 싶으시죠?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자꾸만 좀 따라오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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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